제롬이는 큰 나가 이 집에 오는 걸 좋아해 제롬이는 큰 나가 이 집에 오는 걸 좋아해 제롬아! 대박 트리! 트리가 무거워서 지금 못 가지고 왔어 맞아 내가 날 대신한 인력을 가져왔어 아니 데려왔어 가져왔어? 무의식 정해 우리 집 도비야 도비? 제롬아 너도 가서 같이 가져와 그건 안 해? 귀가 쪼꼬쪼꼬 신난다 제롬아 제롬이는 여기 있는 걸 좋아해 배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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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중 나왔어 배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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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근데 트리에 장신고가 없었나? 장고네? 기억이 안 나는데? 비박 네? 기억이 안 나는데? 비박 와, 크다 우와 장신고 조절 때 나중에 살아야겠다 재롱이 지금 트리에 안중도 없어 재롱이의 안중은 인디언밥 재롱아, 저 트리 하나만 구경해 이렇게 어떻게 말하지? 불쌍한데? 재롱이 진짜 재롱아, 너는 내가 보기에는 강아지들 중에서 너처럼 뇌에 풀가동하는 애도 없을 것 같다 지금 막 너무 바빠 다른 생각할 틈도 없어 지금 계속 관찰하고 있잖아 지금 계속 관찰하고 있잖아 뇌가 좀 핍니다 네 우와, 예쁘다 우와, 예쁘다 재롱아 재롱아, 이런 거 이런 거 산타 야, 산타다 너 뒤돌아봐 너 깜짝 놀랄걸? 재롱아, 뒤돌아봐 해, 해, 해 나는 산타다 어헝 관심이 없구만 어, 재롱아 재롱아 메링 크리스마스 더 올해도 부담스럽구나 안 땡기면 싫으면서 안 땡기면 당겨달라고 오면서 안 땡기면 땡겨달라고 오면서 안 땡기면 당겨달라고 오면서 아.. 이거 뭐..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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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것 같았어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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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둘거봐 둘거봐 그럼 응 이제 좀 괜찮은데? 그치 막 엄청 이정도는 촘촘하지 앞에만 가본거지 완전 가성비 나잉 이거 특별히 선사할게 기준 겨울한정기준 그럼 저기 언니가 걸어 무슨 무슨식이라고 해야해 뭔식 있잖아 오 예쁘다 제롱아 어때? 예쁘다 제롱아 오 예쁜데 제일 예쁜데 오 예쁘다 기증식이었습니다 기증식인데 나 지금 무릎 구부리고 있어 이거 맞추려고 이거 맞춘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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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